키 큰 토끼도 있고, 키 작은 토끼도 있어요. 깔끔한 토끼가 있으면 울려드리죠. 야, 축 늘어줄니? 귀를 좀더 세워봐. 가엾은 리키는 군대로 귀를 둘둘 감아보기고 있어요. 의사선생님은 리키의 귓속기라고. 리키는 돌아보는 길에 의사선생님은 짝짝이야. 하나는 좁아서 있고, 하나는 추욱 눌러져 있고. 그렇죠? 리키의 귀를 따라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빨리. 저희 성격은 수준물을 많이 짜고, 활발하지 못해. 창밖에는 멋진 산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였죠. 아, 하지만 친구들이 나와 같이 놀아줄까? 이렇게 자기가... 영미와 철수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오, 정말 고마워. 역시 너 내 소중한 친구야. 잘 모르겠죠? 12개 있습니다. 오, 정말 고마워. 수요라는 친구인데 수족관이나 아니면 건물단에 가면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알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앞컷이 나올까요? 숙컷이 나올까요? 네, 주문바에는 물을 받아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고아크 테보리의 동물이랑 알을 받습니다. 아주 궁금하죠? 자, 그럼 다음 친구입니다. 자, 이번 친구는 그렇죠. 고고. 자, 그럼 고고라는 두 개 이 색깔은 어떨까요? 네. 꼭 찍으시겠어요? 돌고래 친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